러닝머신이 2인식으로 가야 얼마 아닐까? 1분 이상 100만원 줄게요 그 땅이 엄청나는데? 네, 저희가 웨이킹TV입니다 순수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문자 찬다 시원형님 오셔가지고 러닝을 했어요 반복절 8일이 올 때 81.5km를 뛰신 거예요, 하루에 7시간 동안 2.5km의 마라톤 마라톤이 얼마나 어떤 걸까? 그런데 그래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마라톤 한국 신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죠? 20주 형이 2시간 7분 기록 우리나라 한국 기록 42.1골을 2시간 7분에 뛰려면 어떤 속도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웬닝머리 시속이잖아요 그럼 시속 20kg 한다는 건 1시간이 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되죠? 그러니까 반응이 되죠? 1시간 하면 20kg 잖아요 2시간씩 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래도 아마추어 프로 선수인데 러닝머신 20kg으로 가면 얼마나 되죠? 생각해 주시면 다시 일단 통제 생각하겠습니다 오! 자 오늘 1등 한 사람 스테이크 하나 먹으라고 몸 하나 sondern 2 Qㅔ 3백 야 운동하고 팍값 걸거려 얼마 hip 2시간 또 손 놓는 순간 우리가 딱 물을게 1시간 이게 반대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한치 fascinated 형이 힘든데 한 3분때부터 것들이 어? 힘들어지시는 게 맞습니다 얘가 제대로 힘들어지게 맞나? 잘했어 형아씨 야 많이 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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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아니 한 3분때부터 뛰어갔니 네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와 어이가 없네 야 1분 몇 초? 1분 39초 1분 39초만 뛰지 와 치겠다 이제 근데 난 시간 계속 이겨 3초만 네 알겠습니다 시작 아 김상호부터는 뛰지 8분 30초 결방 한 1분 1분이 아닌다고? 자 1번 경과! 1분 5초! 1분 20초! 15초! 20초! 25초! 30초! 35초!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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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하는데? 아! 아! 와! 대박이다! 아! 아! 역시! 멘탈! 유튜브 보면서 하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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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관영이 멘탈기업인데! 아! 아프기까지 좀 썼는데! 아! 아! 진짜 심심한데! 아! 아! 생각보다 다이어트 빠르지 않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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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영이 멘탈기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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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분 20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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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봉 하자 2봉 처음입니다 3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3봉 이상 100만원 줄게 3봉 2봉 3봉 2봉 3봉 3봉 자세는 완전 많아도 돼요. 양손을 가슴에다가 자세 좋다. 달링이 하나씩 호흡법을 참고 있어요. 잘하네. 1분 경과! 1분 경과! 좋아 좋아. 대박이야. 20초! 20초! 반팔해지고 싶다. 30! 이렇게 한 번 넘어서 한 명이라도 해봐. 나 어디서 하지 마. 자세해. 집중! 야 멘탈이 부족해야 돼. 와 성공 100만원. 됐다. 1분 경과! 1분 경과! 2분 경과! 1분 경과! 1분 경과! 안돼 안돼 안돼! 어!! 아아아아악! 2분 경과! 2분 경과! 아 암호샤! 네? 아 암호샤! 네? 아 암호샤! 아 암호샤! 다음부터 왜 내려왔어? 팔이 저려가지고 손은 조금 차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입 담으고 손을 잡아봐 네? 갑자기 입만이 난다고 네? 갑자기 입만이 난다고 갑자기 입만이 땀이 엄청나는데 다음 마지막 시작 니가 100만원 땄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했나요? 굉장히 할 수 있는게 많잖아 알지? 30 40 와 누군데? 50 50 100만원 50 2분 2분 5초만 버티면 돼 2초만 버티면 돼 5초만 버티면 돼 5초만 버티면 돼 20 죽어 죽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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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초 더 다행히 3초 2초 3초 2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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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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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죄송하게 왜? 아니 허리가 안 좋은데 100만원 타기 위해서 어차피 아픈 건 오늘 3분 딱 뛰고 100만원 보여줘 오케이 근데 한 가지 딱 맺었네 가자 니가 3분 건지 100만원 얻으면 치료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허리는 더 아파지고 100만원 못 타면 딱 3분 뛰고 내려오고 있어 100만원이 도대체! 자! 3분 도전! 수영아 할 수 있다! 오 좋아 오 고객님 타자! 100만원이 타자야 돼 야 빨리 되냐? 나도 20대 초반에 100만원이 거의 있어 10천만원 느낌이지 30초 다 됐어 다 됐어 1분! 오 다 왔다 다 왔다 또 깨로 잡아봐 다 됐어 거의 다 왔어 1분 30초! 오케이! 한 번 가면 돼 2, 2, 3, 2 그 다음에는 호기랑 뭐 난리가 고객님 배추를 해냈으면 말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 2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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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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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점 하면 돼! 20점 하면 돼! 20점! 아! 아! 심장 심장! 심장!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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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막 승민이가 이걸 동작할 거야! 승민이가 못 자라고 한다는 말! 좋아! 그냥 찢는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안 가도 돼! 승민아. 승민아. 우와 대구만 새로 오는다! 승민아. 할의 결과! 27점! もnsinn. 안전 heroes 한 well. 승민아. 오케이. 승민아. 더 느낌이 안 봐야 해! 그만해! 어서ш어. esa beeta. 선생님 뱅어져야 해? 얼마야 3분 넘겼어.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와아 안될거라고 다 농담을 했지만 허리 디스크인데도 목숨을 걸고 했잖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바로 송금! 리치 완료! 리치 완료! 리치 완료! 진짜 멋진 현민이가 도전할거야. 현민이 첫마디 장난... 못해요. 아주 선포는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이렇게 2시간을 뛴다는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올림픽의 수많은 종목들 우리가 TV로만 보지게 얼마나 어떤 느낌인지 가늠이 안되는거야. 제가 아니 제가 대한민국 상 선수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진짜 박수 그분들! 우리와 올림픽 선수들 우리와 올림픽 선수들 우리와 올림픽 선수들이 멤버들 이 잎의